1993년식 르망 이 클래식함을 요즘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mg 세대 다 그러면 요 파세트 테이프를 모르실 거에요 이런 차가 과연 운행이 될까 도로에서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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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디자인 뭐냐 이거 요즘에 이런 차가 안 나오니까 봤을 때는 또 이런 차가 예뻤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야이 추억의 발판 많이 쏟는데 전에 대우 흠항입니다 이거 들고 해야 되는구나 어우 핸들 무거워 방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닌데 이 차는 아직도 현역에서 달릴만 합니다 핸들이 무거운 거 옵션이 없는 거 그 정도 빼고는 짱짱합니다 16만 킬로 탄 대우르망 계기판이 아주 인상적이죠 손잡이 이거 대우차인데 쌍용자동차 스티커가 붙어있지? 예전에는 사이드미러 조절을 이렇게 수동으로 했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붙여놓으셨죠 사각지대 요즘이야 안전장치들이 늘어나서 후축방 경보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스티어링 이거 순정이야? 어 프락션은 좀 튜닝을 했나 보네요 이게 지금 투스포크라고 해야 되나? 앤들이 되게 예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창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차 호주에서 나온 차들 이런 차들이 좀 이렇게 돼 있었죠 이야 이 카세트 테이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MZ세대다 그러면 이 카세트 테이프를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하이패스 카드 넣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CD 플레이어 전에 오디오를 듣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뭐 CD 플레이어도 없죠 다 블루투스 연결되니까 이거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터미네이터랑 교신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예스카 여기는 예스카 들리면 말아라 이런 추억의 기능들 그림으로 다 설명 깨알같이 잘 돼 있습니다 에어컨은 무서워... 뭐야? 비상등이?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비상등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내릴 때 오래된 차들은 이왕이면 창문을 열어주세요 왜냐면은 문이 잠길 수도 있거든요?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잠겼을 때 바로 이렇게 되는데 창문을 닫아놨을 때는 못 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르망입니다 1993년식 르망 아직도 잘 달릴 수 있고 또 달리고 싶어하는 르망입니다 이 차를 저희가 매입한 지 약 1년이 넘었어요 얘는 생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돌상 봤다고 하는데 얘는 한 번에 생일상을 먹은 애예요 1년이 지났어요 매장에 들어온 지 그런데 왜 안 팔렸냐 못 판 거예요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광고를 못 했어요 유튜브에도 안 올렸죠 1년 전에 들어온 차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외관은 지금 봤을 때 당연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좀 클래식합니다 이 클래식함을 요즘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산타페가 뒷모습이 말이 많은데 각이 져갖고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다시 복구풍이 부는지 이런 각진 디자인으로 산타페가 나왔죠 그리고 이 르망 처음 갖고 왔을 때 이 스포일러 있잖아요 이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것만 떼서 팔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만 떼서 주세요 차 가격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 그렇게 안 팔았죠 온전하게 이 르망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넘기기 위해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이게 요즘 다시 복구 열풍이 부는지 이 디자인이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보기 싫거나 별로인 디자인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눈에 안 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클래식함이 주는 그런 좋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도 이런 거죠 자 이 전 차주님께서 색이 바라니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도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페인트를 붓다 보니까 당연히 칠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제가 이걸 갖고 와서 사실은 전체 도색을 하고 조금 손을 봐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얘는 정말 비싸게 팔릴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에 얘가 한 5,600만 원 정도에 올라온 차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에 거의 2배, 3배의 가격입니다 글쎄요 뭐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썬드폰은 아예 이렇게 막 이것도 어떻게 손을 봐서 제가 외관 드레스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비싼 차들을 저는 안 살 것 같지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런 소비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해서 팔까도 고민을 했던 건데 그러면 저는 마진이 좋았죠 수익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랑은 좀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그런 걸 살 이유가 있나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리스토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리스토어처럼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색 정도만 해서 파는 딜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팔렸던 거예요 예스카 이런 차가 과연 운행이 될까 도로에서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가끔 보지 않으세요? 도로에서? 운행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차주분께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관리를 했던 차라서 나름대로 잘 달린다고 했어요 차주분께서 아 이게 팔렸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야이씨 이거 빨리 광고 올리지 내가 살 걸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마음에서 끝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가 음악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차가 어떤 차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올드카 그리고 희귀차종 이런 것들의 로망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리스토어해서 소장을 하고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구매를 못하셨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올드카를 호기심에 접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전차주분은 올드카를 이렇게 수집하는 마음으로 이 차를 타셨던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래 타셨고 정말 정이 많이 드셔가지고 팔기 싫어서 그래서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차주분께서는 이 차를 판매하실 때 정말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류를 갖다 주시는 게 이 차를 저희한테 파시고 이틀인가 3일 뒤였는데 그때도 오셔서 차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되게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그냥 중고로 구해서 나 올드카 취미생활 수집용으로 갖고 있어야지 관상용으로 갖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차를 관상용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운행을 안 하면 책임 보험을 들면 좀 저렴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데 차라는 것은 어쨌든 운행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차입니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냥 수집용 관상용으로 갖고 계셔도 집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돼 있으셔갖고 차를 막 몇십 대씩 갖고 있는 정말 재벌급인 분들 아닌 이상은 이 차도 결국 운행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책임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보험료 들어가고 오래돼서 자동차세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자동차세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차를 세워놓는 주차비도 발생이 되겠죠 일례로 저는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주차비를 100만원 이상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팔아도 이득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아 이거 뭐 안 팔리면은 그냥 내가 수집하는 마음으로 소장하지 뭐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가격은 떨어지진 않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와서 그 실행을 못한 케이스죠 주차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별로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타야 된다 이처럼 있었으면 탔을까 과연 불편해요 물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갓그랜저 포텐샤 지금 엘란트라도 있습니다 볼보 클래식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한 차들을 가지고 와서 좀 소장을 잠깐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내가 뭐 요 관련된 일을 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올드카를 좀 전시해서 손님들을 오게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써야겠다 이런 정도의 목적성이 아닌 이상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겠다 하면은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는 게 그냥 세워만 두면 안 됩니다 가끔씩 시동도 걸어줘야 되고 방전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엔진 오일도 좀 순환을 시켜야지 부품들도 좀 온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냥 피규어처럼 돈 안 들어가는 전시품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제가 지금 에어컨 안 틀고 있거든요 왜 안 틀고 있냐면 에어컨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썩 좋지 않은 그런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서 안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좀 먼지가 좀 나오네요 냄새는 생각보다 괜찮네 결론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는 그리고 자동차는 피규어가 아니다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주차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움직여줘야 되고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갓그랜저 포텐시아 이런 차들 전부 다 정말 보면서 처음엔 즐거웠는데 결국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 르망은 어떤 회사에서 사셨습니다 구매하셔가지고 저희가 점검 검수 다 끝냈어요 생각보다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보낼거고 지금 탁송 기사님 오셔서 갖고 갈건데 엘란테라가 또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안한 이유는 아예 안 띄워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이트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로 제가 컨텐츠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굳이 욕심낼 차는 아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차들이 옵니다 그런 차들이 오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 에는 올려놓습니다 컨텐츠와 할 게 있으면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지만 그런 차들은 네이버 카페에 희귀매물 올드카 그리고 금매물 저렴한 차 상품화 전에 정말 싸게 파는 차들 이런 차들 올려놓으니까 네이버 카페 예스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올드카 신중하게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에 너무 비싸게 파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포텐셜을 갖고 왔을 때도 2,300만원대로 거래가 되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뭐 천만원들 올려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스토어 했다고 이렇게 글 막 장황하게 써갖고 근데 그거 교묘하게 그렇게 보이는 척하면서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적인 가격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맘에 들면 정말 상태가 좋으면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오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행동 아니고요 그렇게 파는 사람도 용 먹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중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스카 예 좀 무엇보다 놀라운 게 엔진 미션 컨디션이 너무 좋네 제가 어제 포르쉐 한 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미션이 나갔습니다 4,000만, 5,000만원대 짜리 찬데 미션이 나갔어요 킬로수 4만원밖에 안 되는데 훨씬 괜찮은 차네요 미션 나간 차 지금 공장 보내려고 저기 서 있잖아요 헬로우 환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르망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라는 거 도로에서 잘 달리고 언덕도 잘 올라갑니다 핸들 무겁고 브레이크 좀 밀리는 거 빼고는 나름 괜찮네요 방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알피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차가 앞으로 나갔어요 야 이거 대박인데 그래서 제 발을 브레이크 밟은 상황에서 안 움직이고 그대로 났습니다 자 보이죠 지금 발이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저 왼발로 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지금 거리 보이세요 이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깜짝 놀랐네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거의 붙어있습니다 요즘 차들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동시에 밟은 거예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직관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랑 엑셀 오작동 때문에 차가 급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네 오늘 영상의 결론 이런 차들도 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잘 나가고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유니크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차들과 달라서 좀 독특해 보이고 희소성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주행도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들 무턱대고 딱 구매했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